코로나19 팬데믹 속 유통업계는 그 어떤 시장보다 크나큰 변화의 물결에 휩쓸렸는데요. 소비지형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경쟁 구도가 짜여지는가 하면 새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빅딜도 이어졌습니다.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는 생활 유통 기업들을 살펴보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기획 시리즈, 라이프 인더스트리 빅뱅. 이번에는 생존을 위해 대규모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통 대기업들을 최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백화점에 들어선 침대 매트리스 전문 지누스 매장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5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9천억 원을 들여 지누스를 인수했고, 이후 현재까지 3개 백화점에 지누스 오프라인 점포를 입점시켰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리바트와 한섬 등 그룹 사업의 핵심 축이된 계열사들을 모두 M&A로 키운 만큼, 지누스와의 시너지에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등 2종 기업을 인수해 성장시킨 현대백화점 그룹만의 M&A 노하우를 향후 지누스에도 접목해 지누스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일반 리빙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신세계그룹은 자타공인 M&A 시장 큰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온라인몰 W컨셉과 옛 이베이코리아를 품은 데 이어 스타벅스 지분 인수까지 1년여 동안 무려 4조 원이 넘는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질세라 롯데그룹 역시 가구업체 한세 민수에 참여하고 편의점 미니스톱을 품는 등 M&A 시장에서 달라진 행보를 보였습니다. 전통 유통 대기업들이 M&A 시장에 앞다퉈 등장한 데는 코로나19 여파로 산업재편이 가속화된 역량입니다. 전자상거래부터 편의점까지 급성장하는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M&A로 체질을 바꾸고 몸집을 키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공격적 M&A에 뒤따르는 자금 부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유통 대기업들은 M&A뿐만 아니라 신규 출점과 리뉴얼 등에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데믹 시대를 맞아 현금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한 유통과의 대형전의 전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인입니다.